근데 생각해보니까 원장님 굳이 장기동 영어학원이라고 검색하지 않고 그냥 영어학원이라고만 검색을 해도 우리 동네 학원이 나오던데요? 안 써도 되지 않아요? 지역 키워드 지역 키워드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영어학원이잖아요? 근데 안산영어학원이면 안산 뭐 이런 게 지역 명칭이죠? 혹은 뭐 땡땡 중 땡땡코 이런 것도 지역 기반한 키워드니까 지역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이 뭐였냐면 원장님이 장기동 영어학원 사동영어학원으로 검색을 해보신 거예요 장기동 영어학원으로 검색했는데 사람들이 검색 숫자가 없는 거예요 클릭 숫자가 별로 없어 사동영어학원도 마찬가지야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질문이 원장님 우리 동네 엄마들은 블로그 안 보나 봐요 검색을 안 해요 검색 숫자가 안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검색도 안 하는데 제가 이걸로 글 써봤자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원장님 제가 굳이 장기동 영어학원이라고 검색하지 않고 그냥 영어학원이라고만 검색을 해도 우리 동네 학원이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장기동 영어학원 사동영어학원 이렇게 지역명칭 안 쓰는 거 아닐까요? 안 써도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엄마들은 검색할 때 핸드폰을 씁니다 핸드폰은 GPS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동 사동 같은 지역명칭을 쓰지 않아도 GPS 위치 기반을 해서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네이버가 알아서 편위치 기반으로 업장의 정보를 줍니다 모바일 위치 정보 때문에 근데 원장님이 쓰신 글은 반대예요 왜냐하면 원장님이 글을 블로그를 핸드폰으로 쓰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산에 있는데 서울에 강의하러 갔다가 서울의 카페에서 저희 학원 블로그 글을 썼다라면 그 글은 서울에서 썼으니까 서울 학원 걸까요? 아니면 안산 학원 걸까요? 이게 어느 지역인지 애매해요 이것까지 알아서 네이버가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글을 쓸 때부터 안산영어학원, 고잔동영어학원 이렇게 지역명칭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래서 엄마들은 지역명칭을 안 쓴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역명칭을 써야지만 이게 땡땡 지역에 있는 학원에 관련된 글이야라고 네이버가 인식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야지 엄마가 검색했을 때 그 글이 뜰 거니까요 그래서 지역 키워드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역 키워드를 찾을 때 네이버 키워드 도구에서 검색이 안 되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땡땡 동 같은 행정명칭이 있죠 예를 들면 학교 이름이나 이런 것들, 관공서 명칭 같은 경우는 광고대상 키워드가 아니기 때문에 네이버 키워드 도구로는 금지 키워드입니다 해서 검색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런 거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거기서는 안 보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단어이면 여러분은 그냥 계속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블로그 글 쓰실 때에는 학교 명칭, 근처 아파트 이름, 동네 이름 적당히 쓰시는 게 맞습니다 써주셔야지만 네이버가 그 지역 엄마들한테 우리 학원 블로그 글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